문화누리 카드는 기초,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하여 발급되는 카드입니다. 문화누리 카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접속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2019년 문화누리 카드는 연간 8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연극, 뮤지컬, 콘서트 등 각종 공연은 물론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요.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국내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? 동심으로 돌아가 테마파크와 워터파크도 이용 가능하답니다.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뜨거운 열기를 느껴볼 수 있으며, 학부장, 볼링장을 가거나 자전거를 구입하여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국민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문화를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문화누리 카드가 함께하겠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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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